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고 깨어서 하세요.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괜찮아. 예수님이면 충분해. 자명해. 예수님 안에서 제일 자명해. 몰게인자 하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고 일체를 맡기고 현존하면 그냥 깨어나죠. 그래서 이 성령이 각성돼야 돼요. 성령이 각성돼야 돼요. 지금 성령 각성되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한 번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이 말 끝나고 말을 계속 붙이지 마시고 말 한 번 하고 다 깨워서 느껴보세요. 현존하는 그 자리를. 내가 현존하는 그 자리를 한 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한 번 해보면 알아요. 한 번 해보면 고요히 현존하는 하나님에서 오는 평안이 와야 돼요. 성자로부터 그럼 뭐가 오겠어요? 성자가. 성자가 누리는 평안. 성자의 진리. 성자의 사랑. 성자의 빛. 성자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임하겠죠. 이것들이 육바람일과 생명력. 에너지랑 육바람일 아니에요? 빛이 진리니까. 길이요. 진리요. 이게 다 빛이죠. 빛이 진리니까. 빛과 생명이 온다고 하면 진리가 오고 진리는 사랑의 진리요. 진리와 사랑과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리고 생명력이 와요. 은총으로 옵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현존하고 깨어있으면 예수님이 임한다. 사랑과 평안과 자명함과 생명력 충만한 그 느낌. 느껴지세요? 지금 성령 부응이에요. 성령 각성 지금. 이게 성령이 각성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내 성령이 각성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각성돼가지고 바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요. 내 안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요. 이게 성령 받는 비법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딱 한마디만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요. 나는 성령의 씨앗이고 싹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방금 천국에 여러분 지상천국에 입성하셨는데 아시겠어요? 방금 지상천국에 접속했는데 아시겠어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이고 기쁨이고 평안이죠. 사랑이고 생명력이죠. 방금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눈에 보이는 열매인 예수님. 느껴지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결국 기도하되 나는 뭐랑 하나가 되냐? 뿌리자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뿌리자리랑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같은 뿌리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뿌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뿌리가 각성되면서 거기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과 진리와 평안과 빛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때까지 저희가 있었던 것만이prints 다시 Heat forget. 저희의 잠재vor and LOWNE가 하나가 되는 빛과 역배기를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일 아무튼 회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목 머gi인 제한이 믿음은 차원의iner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니가 majorelijk 뉴우어가 되 Nun. 하나가 아니라 neste Puti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